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동진세미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딱 하나 뭐 있습니까? 채널 추가 꼭 하셔야겠죠 오늘도 폐배터리, 로봇, AI, 2차전지 주도하는 섹터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이 시장 트렌드를 무조건 이해해야 되고 인지해야 되고 꼭 참여를 해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소외되지 않게 주도주 체험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에서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고 혹은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동진세미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동진세미캠 윤모씨 주주명부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후 취하를 했다라고 하는데 동진세미캠이 아마 이거 뭐 제공을 했겠죠 주주명부열람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아마 하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뭐 저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누군지는 당연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뭐 지금 보니까 뭐 최대주주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동진세미캠이 기본적으로 운용사에서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한두명 개인 몇명이 이거 뭐 꼬장 부린다고 해가지고 흔들릴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도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나올 것 같은데 실적 한번 우리 기대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시나리오를 좀 세워보면은 이 여기 라운드피어 구간 있잖습니까 38,000원 여기를 뚫어 올릴 때 뭐 당연히 뭐 주가를 올릴 때나 떨어뜨릴 때는 뭐 명분이 필요한데 주가를 올린다면 아마 실적으로 한번 건드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요번주 아니면 다음주일 거거든요 실적이 그러면은 요번주 살짝 유야무야 지나간다 치고 다음주에 한 3거래일 4거래일이면은 한주 대략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요번주에 그냥 살짝 고개만 돌려주고 여기다가 딱 붙여놓은 다음에 다음주에 시세분출 요 시나리오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한 번에 못 뚫는다 이 저항구간 한 번에 뚫기 굉장히 어렵다 한번 훑고 내려온 다음에 밑에서 돌릴 때 어느 순간 개인들이 매도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고개를 돌릴 거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고개를 돌렸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양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중국을 반도체 제재하자 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누가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섹터와 반도체 분위기에 동조화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동진세미캠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있다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시총이 낮고 그렇지만 그래도 반도체 기업 안에서는 좀 이렇게 파이팅도 있고 어깨에 힘도 좀 넣을 수 있고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오랜만에 한번 앞자리 사 구경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꼭 요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가고 지금 3월 4일 되면 뭐 있죠? 중국에 또 양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제 보다는 좀 소비 진작도 하고 기업들도 공장 팽팽 잘 돌리고 하게 되면은 경기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경기 민감주들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 또 독립세미캠을 포함한 또 반도체 기업들의 랠리 혹은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일주일 넘게 일주일 고점하고 저점 계속 낮추는 건 맞는데 뭐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수세도 확인이 됐겠다 뭐 외국인 기관들이 연속적인 매수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요 구간 트라이 하는 것에는 별 문제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심플하게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쭉 매수해 왔던 기간을 보시면 이렇게 뭐 기관하고 뭐 기관들 먼저 볼까요 그러면은 한번 뭐 만주 매수 나가고 11만주 10만주 정도 매도가 나갔죠 근데 요 하나로 다 퉁칠 수 있죠 사실 이거 해봤자 20만주인데 하루만 해도 30만주 들어온 날도 있는데 그러면은 나간 것보다 들어와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포지션을 보면은 얘네도 좀 다르긴 하네 10만주 이거 퉁치고 20만주 이거 두 날 퉁치면 요걸로 뭐 한 이틀 퉁치면 거의 뭐 비등비등합니다 사실 기관들은 매수가 더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짧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개인들은 그냥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 이 N자 파동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 이 상승을 만들어낼 명분은 긍정적인 명분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또 동지세미캠 주주분들도 힘내시고 동지세미캠은 우리가 좀 짧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네 짧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또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주도주명에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링크 누르시고 동지세미캠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저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